아름다운 연애는 두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면서 일상의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보이는 특징과 마찬가지로 여자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1. 당신에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과 함께할 때 다른 사람이나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1. 당신을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응원하고 당신의 꿈과 목표를 지지합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3. 당신에게 솔직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당신과의 관계에서 투명성을 유지하고 당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 당신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당신과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당신과 함께 늙고 싶어하고 당신과 함께 모든 것을 겪고 싶어합니다. 5. 당신을 편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6.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합니다. 6.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을 느낍니다. 6. 당신에게 친절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에게 친절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보입니다. 7. 당신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해주고 당신이 필요할 때 당신을 도와줍니다. 7.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7.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당신에게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이 여자친구의 행동에서 진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fik meillä의 정신을 생각하십니다. 진정하 disse 지금 다시 뿐만 아니라 考endas